대왕거가 가로폭이 2미터가 넘는다는데 그럼 난 도대체 몇 미터짜리 사람인 거예요? 여기 세계관 정말 이상해 아 너무 웃겨 근데 진짜 하루에 술을 얼마나 처먹길래 얼굴이 저렇게 뻘개진 거지? 선생님 동숲 여름 업데이트로 수영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미쳤네?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잠수해서 채집도 된다고? 바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미쳤다 동물의 숲에 수영을 할 수 있는 버전이 업데이트됐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됐는데요 과연 꽁지의 아무리 모아도에서는 수영을 하면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고 안녕하세요 대박 잠수호? 뭐야 다들 해녀되는 거예요? 시커먼 스팬렉스 쫄쫄이나 입히고 있겠지 나 옷이 왜 이래? 나 옷이 왜 이 꼬라지야? 뭐야 용서할 수 없어 뭐야 나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지? 내가 마지막으로 뭘 했길래 이러지? 시커먼 스팬렉스 어? 벌써 2주가 벌써 2주가 됐나 우리? 아 심지어 갈색이야 우리 집에서 본 거랑 똑같은 색깔이야 미쳤나? 내가 오늘 바닷속을 제대로 한 번 탐험해주지 나보고 내려가라는 뜻이죠 바닷속으로 나 지금 진짜 기대돼 해냐보 오오옹 잠수부아! 아! 지금 제 배 좀 봐요. 저 분유를 막 10리터를 때려가 부어 먹은 갓난아기 벳돼지 같이생니다. 자 여기로 홍당! 우와! 우와 잠수 우와! 우와아! 우와아! 저기 기포 있는데 뭔가 뽀글뽀글하는 데가 있거든요? 밑에까지 어떻게 가지? 이거 뭐예요? 오, 알아서 들어간다! 문어! 오, 대박! 오, 저 옆에 바로 떠있어! 이거 빨리 못 가나, 빠르게? 개잼, 매잼! 오, 저건 뭐지, 저 너머는? 아, 안전 그물이구나? 오오오오오오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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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말 미달이래요 촉수에 독이 있는데 맨손으로 잡아요 난 개쩍는 사람이야 밑에 뭐가 살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유자족하게 휴우영하는 꼴이라니 저 이동하는거 같은데? 저 이동하는대? 뭐야 나는 지중해 담치 저기 또 있어 진주 내나 진주 어디보자 아 성게 재밌는데? 흡사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 이거 커 이거 오! 미역인가요? 하하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세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니. 마치 황광이 같다. 이거봐! 똑같잖아! A버튼을 누르면 대시가 되네? 가든 1! 불화살이! 어? 이거 바다포도! 오! 도망가재! 저 씨끼 타봐라!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 뭐야 이거! 가리비! 저거 뭐야? 이름이 해탈하니야. 지금 잡은 가리비 나한테 주게. 싫어요! 내껀데요? 겟 민숭날팽이? 민숭? 민송? 안녕하세요 두근데요? 스펀지밥 노래 불러달라고요? 스펀지밥 노래가 뭐지? 준비됐나요? 네네 선장님! 수축님! 네모네모 스펀지송! 네모네모 스펀지송! 네모네모 스펀지송! 모두 참 소정들! 네 선장님! 네모네모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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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네모 스펀지밥! 코피리 연주해달라고? 멍게 근데 뭔가 바닷속의 바닥이 디테일하게 해뻤으면 좋았겠다 물건 찾기가 어려웠을라나? 개네요 꽃길을 잡았다 바로 뒤에 또 있어 이것도 개려라 간장게장 오 진짜 이건 양념게장 아까 건 간장게장 오 이것도 움직여 빨리 움직인다 이거 또 아닌가? 가리비 또 나왔다 쟤 해탈한 가리비 잡았어요 여러분 가리비 과연 여기에는 진주가 있을까요? 쓸까요? 비 가셔 이번엔 줄건가래 아 안주고 싶다 이번엔 이라고 하니까 뒤끝 있어 보이네 주면 뭐 해줄건데? 헉! 레시피? 그 레시피에 꼭 필요한 진주는 가끔씩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귀한 재료라네 아 레시피를 한번 알려주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진주로 바꿔준다는 거네요 아 대박이다 뭐? 엄마 나 시험점수 50점 맞았어 미안해 그래도 열심히 했어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인가? 성적표 가져와봐 잘 봤어? 라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는 거 제일 열심히 쫓아가면 먹방을 볼 수 있다고요? 가자! 가리미 처먹는 거 어딨어? 아 뭐야 이거 쟤 뭐야 야 왜 니만 글로 가 아 좋아요 뭐야 되게 귀여워 너무 웃겨 근데 진짜 하루에 술을 얼마나 쳐먹길래 얼굴이 저렇게 시뻘개진 거지? 가리비에 맨날 술 타먹나봐요 술병 난 거 같아 쟤 치료를 좀 받아야겠는데 자 너는 뭐냐 수랑 이거 끝부분 후 하고 불면은 이러면서 바다 소리나는 거예요 후 안돼 안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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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뚱인데요 사랑해요 따개비 또 역 또 역 아 나 바다코도 아이씨 무너다 말미잘 야 너 오랜만에 본다 뭐라고? 어 뭐야 겁나 빠른 속도로 도망갔는데 저거 뭐지 저거? 저거 뭐지 저거? 저거 뭐지 저거? 어 저거 어려운 거 같은데 저거? 어려운 생물 같은데 저거? 저거 누나보다 어려운 생물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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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뭐야 어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못 잡는다 저거 지금 내가 어? 개빨라 저거 뭐지 진짜? 저걸 잡아야겠어 저거 누가 딱 깨서 잡아야겠어 준비한 것 콰피아 콰피아 제발 콰피아 힘 좀 받아라 이 논이심 형 정이 뭐 으아 뜨거워! 이거 봐! 저거 저거 봐! 전설의 조개를 잡았어! 전설의 조개! 대왕 거거였대요. 이거 유튜브 각이에요? 이거 아직 아무도 못 잡았어? 어우 뭐야 저거! 흡혈 문어! 대박아 너무 신기해 지금! 유튜브에 하나 두개 밖에 없는 생물을 잡았다니! 지금 당장 편집할.. 저게 뭐예요?! 야 미쳤다 다 터졌다 나 지금.. 박 터졌다 진짜! 아 꺼져 꺼져! 예스! 홀래? 짜잔! 얼마에 팔리는지 15,000벨 그 우리 신갈치가 15,000원 하지 않았어요? 작다 나 뭐야 대왕거가 나보다 앞에 있는데 대왕거가 가로폭이 2m가 넘는다는데 그럼 난 도대체 몇 미터짜리 사람인 거예요 여기 세계관 정말 이상해 너무 커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와 이거 되게 신기하게 뭔가 좀 신기한데 이거 누가 당금 누가 당금주라니 당금주라니 어딨지? 대왕거거 여러분들도 찾으셨습니까? 들어가는구나 저게 진주 저게 저게 하나도 진주처럼 보이지 않아 대왕거거 개까지 가든힐이랑 지금 대치 중이죠? 미역 따개비 불가사리 전복 노래자랑 바 바 바 바 바 바 바 platforms